처음 본 분한테 좀 죄송하고 출처 안 떨어지는 듯한 거에요 처음 하는 거고요 코러스를 또 처음 합니다 형 말고 할 거 같아요 엄청 말고 나는 안 했으면 싶어 주의 깊게 한 번 지켜보세요 선생님 소리를 내시는 게 네 그때 한 번 뭐지 반하지가 않았어요 뭐요? 아니 한참 가려면 안 돼가지고 그렇지 가물가물해요 좀 쓰실 뻔했는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죽겠어 날씨가 그 날씨가 매일 상대로 나의 그 감청 속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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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